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2회의 계측방법 문제풀이 갑니다. 제3과목 계측방법 해서 41번부터 시작하죠. 방사고헌계의 장점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장점. 장점이라고 하면 제1번을 보겠어요. 고헌. 온도 측정이 쉽다. 그리고 이동물체 온도 측정이 쉽다 했습니다. 맞죠? 큰 장점입니다. 두번째. 방사고헌계로 측정하면 측정시간의 지원이 작죠. 좋습니다. 오케이. 자 발신기로 이용한 연속기로 가능하죠. 방사고헌계는 말이죠. 방사율에 의한 보장량이 커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점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게 아닌 것으로 해서 정답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42번을 갑니다. 액조식 압력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지금 한 문제 풀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1, 2차 1, 2차가 아니라 1, 2과목. 이번이 2차잖아요. 1, 2과목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 4, 5는 좀 일반적인 문제를 냈더라고요. 자 갑니다. 액조식 압력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U자 관영, 경사 관영, 단관식이 있잖아요. 벨로즈는 뭐예요? 벨로즈는 탄성식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냈다고요. 4번 벨로즈식. 정답이다. 왜? 액조식이 아니다. 탄성식이다. 이런 거예요. 43번을 또 보면 규칙이 아닌가? 불규칙. 불규칙이 변하는 주변 온도. 기압. 이런 게 원인이 되고 측정해서 많을수록 오차 합이 제로에 가까워진다. 우연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계통오차. 두 번째 우연오차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4번을 보겠습니다. 서머커플. 열전대는 어떤 원리 이용하는가? 이게 간단히 보고 있어요. 전이 차단해요. 그렇죠. 이게 되게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2번이고. 다음 45번 보면 아까 전이 차 2번이잖아요. 45번 가면 다음 중 또 이게 이상하죠? 다음 중 압력식 온도계가 아닌 것. 또 이렇게 쉽게 물어봐요. 압력식 온도계가 아닌 것을. 그래서 보면 액체 팽창 증기화합식 가스압력식 가스압력식 이런 거 있잖아요. 열전대는 암식 온도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44번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이상하죠? 하여튼 뭐 열전대는 두 번째 답하시면 되는 거고 어? 어?